우리는 숨결과 체온을 나누고, 우리는 손끝의 떨림을 나누고, 우리는 오늘도 몸을 맞대고, 영원히 흔들릴 배처럼. 이적의 생애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한밤 에디션 도서명, 이적의 단어들 저자, 이적 출판사, 김영사 가열화 줄무늬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 꺼져가는 지구의 심장 이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희망은 우리가 말할 때만 찾아온다 전세계 104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불러 모은 그레타 툰베리의 야심찬 기획 2023 최고의 기대자 2023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022 더 타임스 올해의 채 2022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채 2022 옵서버 올해의 채 2022 네이처 올해의 채 당신을 위한 단 한 건의 기후변화 안내서 도서명, 기후책 저자, 그레타 툰베리 출판사, 김영사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연인, 가족, 친구, 낯선 사람들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때론 선물 같은 또 때론 가시 같은 사랑과 이별 누군가는 깊은 상처 또 누군가는 더 큰 성장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위로는 이상하게 힘이 나니까 깊은 안도와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 300만 베스트셀러 작가 후위의 반짝이는 고백 맘대로 사랑한 건 나니까 넌 내 맘대로 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날을 응원해 도서명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저자 후위 출판사 미디어숲 미디어숲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미래문화를 공부하라 문화를 통한 고수익 투자 공부법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미래문화의 흐름을 알면 투자의 길이 보인다 가장 이상적인 투자에 대해 누군가는 안정성을 더 중시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리스크를 안 더라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기업을 찾아야 한다 투자자는 앞으로 각 분야의 문화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가장 유행하는 흐름이 무엇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블록체인이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이들은 비트코인을 저가일 때 사들여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이뤘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이다 세상이 변하면 투자자도 변해야 한다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인간의 생활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해 거대 자본이 몰려갈 방향을 알고 향후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게임 등 모든 분야의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부의 탄생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앞다투어 메타버스로 달려가고 있다 디지털 미래 문화를 모른 채 투자를 논하지 마라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바꾸는 돈의 미래에서 기회를 잡아라 미디어 스펙, 미래의 불을 위한 투자 공부였습니다 쉿!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나를 향한 세상의 작은 속삭임 아무리 폭풍같은 나날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홀로 외로이 세상과 맞서고 있다고 느낄 때 내 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누군가가 꼭 있다는 걸 기억해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살아야 한다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그럼에도 쉽게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그것이 쉽게 변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사는 지혜다 본문 중에서 300만 독자의 찬사를 받은 화제작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의 저자 후이의 연작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누군가가 꼭 있다는 걸 기억해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는 작은 목소리 도서명 그대만 모르는 비밀 하나 저자 후이 출판사 미디어숲 분노 뒤에는 진짜 감정이 숨어 있다 분노를 직시하고 이해하고 전환하라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며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분노하는 이유와 그 이면에 충족되지 못한 감정을 이해하다 보면 분노는 삶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내 안에 분노를 이해하면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내면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충족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분노의 배후에 숨어 있는 6가지 원인 감정 상대방이 나의 규칙을 어겼으니 이를 평가하면서 화를 낸다 자신의 기대나 바람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향한 요구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화를 낸다 지금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 내 감정에 공감해 달라고 화를 낸다 나와 상대방 모두가 더 심각한 위험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낸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바라며 화를 낸다 600만 명이 선택한 위로와 성장의 다독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면 분노는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이 아니다 튼튼하게 구축한 정서적 방파제 안에서 마음껏 분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 6가지 미디어 스펙, 심리학이 분노의 다파다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빠가 불편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고생만 했거든요 글쎄요, 아빠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딸들에게 언제나 불편하고 서먹했던 존재 아, 버, 지 무표정한 얼굴로 자주 술에 취해 흔들리던 아버지의 인생 딸은 과연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마흔 넘은 딸이 건네는 100가지 질문 여든 넘은 아버지가 건네는 뒤늦은 대답 그렇게 조금씩 알게 된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화해의 순간 찾아온 예고 없는 이별 후회하지 말고 살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한다 딸이 아버지에게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아버지가 지난 80년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준다 정연채, 작가,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우리가 외면하고 놓쳐버린 아버지라는 존재의 초상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아버지는 모든 딸들의 첫사랑이다 아버지를 인터뷰하다 도서명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저자 김경희 출판사 공명 나는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재성을 동시에 진단받은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Asher had been called many times in his short life it was disruptor but in his case the word was always used in a negative way I call him differently wired differently wired refers to anyone who is neurologically atypical so for Asher that means he's both highly gifted and he has ADHD for others it might mean those diagnoses or it could be dyslexia, dysgraphia, autism, giftedness, anxiety, sensory processing disorder or there may not even be a formal diagnosis but the person's clearly moving through the world in a unique way and we have to stop treating these kids like the bad kind of disruptors when they're in school and start embracing them in our workplaces and our society when they're adults because we are going to need their unconventional way of being and all the gifts that come with it and all the gifts that come with them and all the gifts that come with them and all the gifts that come with them 남들과 다른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용감하고 솔직한 목소리 ADHD, Asperger 등 신경 다양성을 가진 아이를 위한 부모 가이드 도서명 도서명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저자 대보라 레버 출판사 수호서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사 적지와 후손들을 기록하는 사진작가 김동우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잊혀가는 독립운동의 빈칸을 메우기 위한 여정 독자적으로 이 일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좀 있습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피와 땀으로 일곤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델리 레드포트에 파견된 9명의 한국 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 멕시코, 스라린 역사의 현장 애니깽 농장 멕시코, 한인무관 양성기관 숙무학교 미국 윌로우스의 임시정보 공군훈련터 한인 비행사 양성소 배우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역사였다 시간에 파묻힌 독립영웅들을 찾아 전 세계를 돌다 독립운동가 김익주의 후선 다빗킴 멕시코, 멕시코시티 독립운동가 이윤상의 후선 레오노르 입학 쿠바 카르데나스 안창호의 막내들 랄프 암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유, 평화, 인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독립운동가들의 각별한 삶의 흔적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가슴이 뜨거워진다 언젠가 이름 모를 그의 묘지를 찾아 꽃 한 송이를 채워드리고 싶다 유진상, 배우 역사는 기억투쟁이다 지금의 나와 우리를 잊게 해준 역사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예이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또 그분들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부채감을 가져야 돼요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 묵으리돌의 바다 이제껏 알지 못했지만 생생하게 존재했던 역사의 현장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국외 독립운동 이야기 도서명 묵으리돌의 바다 저자 김동욱 출판사 수호서재 소통수업 출간기념 특별강연 언어의 진심을 담는 기술 소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수인입니다 현재 휴먼컴퍼니 대표 현재 김창욱 아카데미 원장 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심리상담사 소통수업 김수인 원장 오늘 소통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요 10분 미니 강연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러기의 여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요 4만 킬로를 비행한다고 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만 킬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거리를 비행하는 것과도 같죠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을 혼자서 감당해 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의 여정에는요 몇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러기는 우리 V자 대열 있잖아요 V자 대열을 가지고서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울음의 소리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앞에 있는 리더를 향한 지지와 응원의 울음소리라고 하는데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약 70% 정도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좀 지치거나 힘이 들면 대열을 좀 이렇게 바꿔준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리더에게 지지와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만약에 기러기 중에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그 기러기만 대열에서 이탈하게 방치하지 않는답니다 몇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그룹을 이탈해서요 그 기러기가 다 나을 때까지 혹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답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 기러기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야 정말 기러기가 그렇습니까? 감동적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요 야 진짜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러기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스스로와 그리고 제 주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기러기와 같이 험난하고 긴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지지받고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응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소통이란 것을 어렵지만 해야 하죠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이 듣는 말 중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자신도 돌보지 못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 돌보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 이 관계 맺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하고 안내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마냥 우왕좌왕 하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말을 좀 아끼게 되고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어느새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자신을 고립시키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이다 공격적이다 권위적이다 라고 하면서 상처를 입었다고도 하죠 소통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소통이 무슨 단계가 필요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아차리는 인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지해낸 것을 표현하는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이 표현한 것을 조율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죠 어떤 사람은 또 인지 단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상대를 알아주기란 힘든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냥 자기는 뒤로 한 채 자꾸 상대방만 알아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치고 억울하게 되기도 하죠 이 인지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감정과 욕구를 잘 다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감정을 잘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감정을 잘 못 다루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감정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게 뭘까요? 지금 보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로만 봐도 그냥 검은색 혹은 흰색 이 두 가지로만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가지로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에다 좀 빗대어 보자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홀가분하고 재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좋은 감정이라고 이렇게 나눠버리고요 우울하고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 다 나쁜 감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좋은 감정만 느끼게끔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해버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 감정을 숨기기 바쁜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루게 된 우리는요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이 상대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나쁜 감정을 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정말 문제네? 라고 이것을 막연히 문제시 생각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하죠 벌써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막연히 걱정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판단하고 해결해 주려고 다가가거나 혹은 상대를 비난하고 이렇게 자꾸 상대를 멀리하게 되죠 우리 이 관계 맺기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요 욕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조금 올라오세요? 뭔가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칩칩하기도 하고 뭔가 초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강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뭔가 시원하죠? 뭔가 허가분합니다 편안해지고 모든 게 평화로워집니다 이렇듯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이면에 있는 욕구가 채워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이라는 신호를 받을 때는요 이 이면에 있는 욕구를 찾아서 채워 넣는 충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라는 게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이 우리의 부모였는데요 우리의 부모도 역시 안내되거나 교육되거나 훈련되지 못했고요 어쩌면 더욱더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채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고 강요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 표현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도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달라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언어 능력하고 소통 능력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 능력은요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요 소통 능력은 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전달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렇게 좀 잘 맺어가는 능력인 거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면서요 자꾸 언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똑부러지게 말을 할지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한다는 거죠 불통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레파토리가요 내가 어디 틀린 말였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왜 불통을 호소했을까요?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 이전에 이 마음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대의 말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해석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소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혹은 들어주고 주고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통점이 이 마음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상대의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을 잘 다루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확인받고 싶어하고요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표현에는요 같은 말이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좀 잘 연결해 주고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다루어주는 이 표현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현을 하고 나서 이 소통이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가 또 않죠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조율이라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난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소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이야 진짜 자기 말밖에 안 해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쌈방용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소통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나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든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조율이 빠졌습니다 우리는요 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표현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조율해 나가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조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 좋은 사람 이라는 이 좋은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요 마냥 상대를 수용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건강하게 거절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요 용기 있게 부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율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소통 그러고 보니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소통을 해 나가야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기러기처럼 조금 더 같은 여정이라 하더라도 좀 더 힘을 내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그래서 이 책은요 이 소통의 큰 세 가지 단계를 자존감에서부터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더 원만하게 조율할지에 대한 과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조직의 영원한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안내되고 훈련되어진다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나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라고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얼마만큼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따뜻한 햇살을 자기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힘을 얻었구나 변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라는 것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조금 책을 더디게 읽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워크북 하시는 것처럼 좀 혼자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좀 하고 지나가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조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마냥 버티고만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방법을 조금 알고서 함께하고 주고받는 그런 즐기는 삶을 정말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가 당신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언어의 진심을 담는 기술 관계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내 마음을 더 정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힘 소통수업 도서명 소통수업 저자 김수인 출판사 수호서제 계절산문 박준 3월 3문 봄의 스무고개 여리고 순하고 정한 것들과 함께입니다 살랑인다 일렁인다 조심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른하다 스멀거리다 라는 말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저물기도 하고 흩날리기도 하다가도 슬며시 어딘가에 기대는 순간이 있고 이내 가지런하게 수놓이기도 합니다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잡으면 놓칠 게 분명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늦이 막하고 아릿하면서도 아득한 것입니다 계절산문 박준 여름 자리 낮이 분명하게 길어졌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저의 하루를 살아가느라 이렇게 지쳤는데 어둠은 조금 전에야 막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정허정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초입에는 어느 집 담장 너머 만발한 등 소아들이 이정표처럼 서 있습니다 이 길이 제 집으로 가는 길이 맞는다는 듯이 혹은 지금부터가 여름이라는 듯이 계절산문 박준 정원에게 앞으로 어디가 되었든 좋은 이웃이 되어 그 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계절산문 박준 10월산문 분명한 것은 짧은 기간의 교류든 평생에 걸친 반려든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면 모두 한철이라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이 한철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잘도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든 기록이든 이제 첫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났습니다 음력 9월에 드는 24절기의 하나로써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아름다운 우리의 가을날이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산문 박준 겨울소리 겨울이 오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불어오는 바람소리일까요 조금 열린 창문을 다시 꼭 닫는 소리일까요 손등에 마른 입술을 비벼보는 소리일까요 립밤을 바르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여 말았다가 한 번에 밀어내는 소리일까요 거리의 종소리일까요 서둘러 걷는 행인들의 발소리일까요 이르게 온 저녁과 오래 머무르는 어둠 사이 고요의 소리일까요 지난 이야기들 소리 없이 떠오르는 소리일까요 주말에 뭐해 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휴대전화의 알렘 소리일까요 이 모든 소리와 소리들 그 위로 소리도 없이 곧 내릴 눈 그 눈을 보려고 내가 다시 눈 뜨는 소리일까요 계절산문 박준 세상 끝 등대 4 불행이 길도 없이 달려올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가려주었지 살아가면서 좋아지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좋은 것들과 함께라면 저는 은근슬쩍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박준산문집 도서명 계절산문 저자 박준 출판사 달 누구도 뚱뚱한 몸매를 원하지 않으며 모두가 날씬해지고 싶어한다 우리 대부분은 게으르지 않고 무작정 먹어대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 중 3분의 1은 명백하게 비만이고 절반은 과체중이며 당뇨병은 유행병 수준일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과체중인 이유는 비만의 원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저탄고지 바이블은 비만의 실제 원인과 극복 방법을 알려준다 의학 박사 제프리 거번은 체중 증가와 감량의 과학적 원리를 의료공학 엔지니어 아이비 커민스는 식욕과 체중을 조절하는 중요한 피드백 회료를 각각 파고들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얻은 결론은 기존의 식욕과 체중 조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즉 최고의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적고 건강한 천연 지방이 많은 저탄고지 식단이다 하나, 탄수화물을 버려라 둘, 영양가 높은 단백질을 적당하게 셋, 천연 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할 수 있다면 간헐적 단식도 한마디로 가공된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이게 전부다 지금 즉시 당신 주변에 있는 빵, 과자, 다이어트, 스낵바를 내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항상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것 지금 당신이 손에 든 이 책은 다양한 경험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다 이 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저탄고지 식단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안내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전으로 옮길 수 있는 자세한 방법과 조리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러브에코 건강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 책에서 놀라운 것은 두 저자가 한국에서 치료하는 저탄고지 방법들을 가장 가깝게 잘 설명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 책이 한국의 저탄고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송재현 대한저탄고지식이협회 회장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도서명 저탄고지 바이블 저자 아이버커민스 제프리 거버 출판사 사람의 집 너와 이런 실없는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은 웃어넘기고 이상하게도 한 번씩은 마음이 미어질 때 나는 꼭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믿어지니? 내가 가야 할 곳이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이 살아보고 싶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이 생생하게 실감이 난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김없이 다가오는 삶을 누리고 견디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럿과 매듭 같은 팔짱을 끼고서 우리가 할머니가 된 시간으로 가자 모쪼록 몸과 마음은 크게 다치지 말고 어느새 지나버렸는지 모를 세월을 지나서 그러다 어느 날 오래전 했던 말을 떠올려 말해보는 거야 이것 봐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너를 향해 웃어주잖니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 김달님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